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223 제도어 아르카는 강부를 원하는데 바꿔야할 부위 좀 골라주세요 그렇답니다 일단은 유니온이 낮았을 때 사용되는 다크클리닝이 있는데요 흠 흠흠흠 흠 흠 흠 흠 흠 음.. 조..조합이 형성화가 안되고 그냥 짬뽕이네 아.. 고객님께 추천드리는 사은품은 무기류하고 보조무기류하고 공포 위주로 템 세팅을 하시구요 그 다음부터는 비슷합니다 기본적인 정형화가 되있기 때문에 에디 공식이 이렇게 챙겨오는 것 보다는 좀 암제품을 좀 사주는게 좋지 않을까 싶구요 어.. 템 세팅을 이제 효율적인 면에서 세터 효과를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3카 5회비라든지.. 음.. 아시겠지요? 네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? 아.. 파프타일로 간다 파프타일 갈려면은 최소 5성, 6성, 7성까지는 들고 와야죠 개인적으로 7성 이상 아니면 좀 별론것 같긴 한데 음.. 그렇습니다 아..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? 아.. 이거 옆으로 옮겨놔야되겠다 아.. 일단 두자 아.. 일단 두자 어.. 뭐 저같은 경우는 추욱도 거의 뭐 백급 선호하구요 AD도 두 줄 이상 선호하지요 적당한거야 뭐 자기 자본에 따라 달라지는거죠 흐흠 돈이 맞은 사람이 AD 에픽 세 줄 쓰겠습니까? 레전드리 세 줄로 가는거죠 다 자본에 따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에 따라서 일단 옮겨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? 어.. 펜두서 슬럼 열면 좋죠 하나 두킬 수 있으니까 음.. 채도가 크됨도 붙죠 음.. 아뇨.. 어차피 사냥할거라면서요 음.. 일단.. 어.. 그렇죠 무기료 공포를 먼저 맞춰야지 무기료부터 해야지 무기료가 일단 순위로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방어거나 압세서리 쪽으로 가야되겠죠 음.. 오케오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